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희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의 엄태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을 모시고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박완희 시의원은 청주시는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의 30%를 개발하고 아파트 1만 2천 가구를 짓겠다는 것이 온전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들을 합치면 2만 세대 가까이 될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또 4천 세대 가까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답변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은 박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매달 감소 추세고 2025년까지 해마다 6천에서 1만 가구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꾸준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구룡공원 사유주의 매입의 경우 투입될 세금의 계산법도 달랐습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청주시가 주장하는 2,100억 원을 꼬집었고 한 시장은 최근 조성되는 공원들은 더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주시가 최근 구룡산 개발 사업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했고 청주시는 행정 절차를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뉴스는 내년 7월로 다가왔죠. 도시공원 일몰체 관련한 소식입니다. 저희 시사토론 창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세 분 일단 영상 뉴스 현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의 침해다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당장 위원으로 선언을 하면 법적 혼란이 가중되니까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제하라라는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땅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대비한 시간을 준 거죠. 도시공원 용지로 묶었다는 얘기는 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그것이 공원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묶었으니까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 사든지 아니면 민간과 공동 개발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민간 개발 방식을 택하겠다. 민간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고 아주 소규모의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원한 대로 많은 양의 공원을 만들겠냐는 거죠. 그러면 개발 방식에 의해서 당초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화면 나왔습니다만 시민단체를 필투로 해서 도시공원을 좀 지켜야 된다는 입장 위세먼지라든지 난개발에 대한 특히 미분양도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청주시의 경우는 30%의 민간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의견 차이가 집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시의 방안이라든지. 아니, 법상 30% 이상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청주시가 재정이 없으니까 민간 개발 방식을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을 개발해서 기부채나 받겠다고 하는 발상인데 이거는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방식이고 대부분의 경우 20년 동안 재정으로 투입해서 그 용지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시에서 공원을 개발해 왔죠. 그런데 청주시는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몰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민간 개발 방식을 택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와 또 하나는 청주시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가 대거 저어서 미분양 사태가 있잖아요. 이 미분양 사태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 소유주들은요. 이 방식이 기존 지역의 아파트 값을 하락시킬 거다. 미분양을 가속화시키다. 부동산 문제까지 이제 결부가 돼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준 시간은 20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울시나 성남시와 달리 청주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비난의 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비율을 10% 정도 10%보다 적은 걸로 민간 거버넌스에서 결정이 됐고 제가 보기에도 10%, 20%만 해도 분명히 여기 개발할 분들이 신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놓고 이게 지금 와서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된다라는 논리는 사실 30% 개발하면서 거기서 아파트 4천 세대가 지어지는 것도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노력을 지금 구룡공원 내에도 국경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30%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주처럼 개발 비율 자체를 좀 더 내린다든지 이런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공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로서도 만약에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넉넉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가 의지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현실로 돌아오면 재정, 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헌을 좀 지키고 민간 개발을 막아보겠다라는 일명 내사널 트러스트라는 운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보시고 와서 얘기 듣겠습니다. 일본 도쿄시와 사토야마 현 사이의 녹지인 사야마 구름. 급격한 도시화로 1980년대부터 개발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사라져가는 숲을 위해 주민들이 생각해낸 건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도움을 받아 사야마 구름을 토토로 숲으로 이름 짓고 이를 지키자는 국민신탁운동을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억엔, 우리 돈으로 10억 원 이상을 모아 숲을 사들여 보존했습니다. 이 같은 숲 지키기 운동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청주 구룡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일구자, 만원 내기 모금을 시작한 구룡산 지키기 대책위는 10일 만에 3천만 원 상당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두꺼비 서식처인 원흥이방죽 인근 포도밭을 매입했던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도 동참합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도시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활동을 전국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룡산 일대 예상되는 아파트는 4천여 세대, 대책위는 이를 막을 우선 매입비로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도시숲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힘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돈을 모아서 이걸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운동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현실 가능성이 진짜로 있을까요?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자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주민자치 정신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행정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그런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내셔널 트러스트 국민신탁운동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대립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못하는 것, 하기 어려운 것, 지자체를 돕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가야지 지금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운동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100억 목표, 300억 목표로 출발을 하는데 전국적인 단위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공원의 문제가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 보면 최하 800억, 1000억, 그다음에 3,800억 단위들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신탁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전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되는 대로 또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에다가 권한을 이왕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좀 더 보충해주고 확충해주는 방안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중앙정부하고 당에서, 민주당에서 공원조성 지방체의 이자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안을 내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게 청주시의 문제만 아니라 아주 재정력이 좋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재원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에 이자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거나 지원해주겠다 하는 당의 당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청주시가 어렵다만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원래 지방체는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빚만 남발해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니까 그 한도도 다른 것과 별도로 좀 운용을 하게 해주는 제도와 함께 또 토지은행 제도라고 해서 당장 매입할 여건,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면 그 LH 토지은행에서 일단 우선 매입 토지라도 매입을 한 다음에 지자체가 5년간 이를, 토지 대금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 제도를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눈에 띄는 댓글 같은 게 소개해 주신 많은 게 좀 있을까요? 과거에 70년대 그린벨트 때도 그랬고 도시공원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구역을 묶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묶어만 놓고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결도 안 해준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도시공원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연장선수상에 있는데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땅 갖고 왜 늘 난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본주의, 개인 소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접근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 민민 갈등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설득하고 안으로 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계속 갈등만이 양산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업체 측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각로에 폐기물을 단순히 더 넣어 태우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청주시의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그동안 과다소각 행위를 교율할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한 만큼 재판부가 확장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꼭 해줄 거라 이런 믿음이 가가지고 매 재판부 때마다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기분이 참당합니다. 청주시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별도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한 소각로 증설은 공소시효가 없는 속임수에 의한 허가로 보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에도 다뤘던 폐기물 업체 관련한 소식인데 더 정확히는 폐기물 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에서 청주시 측에 계속해서 패소하는 결과가 지금 연들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영상 보신 소감이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청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그 이후에 변화 사항을 제때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든가 소송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무사한이람이라든가 무능함이 제대로 드러났는데 이런 무사한이란 행정기관에다가 또 법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사실상 해당 업체가 범법협의를 저질러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사안만 보고 형식 논의에 얽매여서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만약 그 지역이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법관이 한 번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봤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말하자면 법조항의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많은 경우에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다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사한 법이라든가 관련된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 법조항이 미비됐으면 전부 무죄 판결을 할 거냐 또는 기각 판결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법부도 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판결하고 이런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과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영화에서 매일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에서 살인범을 체포했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서 석방이 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상위법령이 불비하거나 또는 이 행정처리를 하는 데 가운데서 약간의 절차상 아니면 행정적인 미스가 이러한 결과를 부른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보인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가 청주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판례에서 결코 쓰레기 과다소각이 적법한 행위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처음에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법령 법조를 잘못 잡았다라는 이유로 패소한 것이고 친절하게도 한 3개 항을 구체적으로 써주면서 이거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이걸로 다시 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것이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 말씀하셨는데 일반 개인 간의 소송이라든지 본권이 아닌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이게 기업체와 처분청 사이 만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라고 하면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만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권에서 보다시피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정을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하게 사정판결이라고 해서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해가 된다면 위법하지만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독특한 판결 제도가 있고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청주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판결문을 받아서 한번 본 결과 어디에도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서 소소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법률가로서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습니다. 판사는 증서를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업자들이 100톤을 허가 내놓고 120톤, 130톤, 150톤, 200톤을 처리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보면 많은 소각장업체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허가 낸 용량보다 더 많은 처리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폭행죄로 고발해야 할지 다른 죄로 고발해야 할지 몰라요. 그냥 고발을 합니다. 제가 나를 때렸다는 사실만 가지고 고발하지 어떤 법을 적용해 주세요. 고발은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소하는 검사들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이거는 폭행죄가 적당하겠다 또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적당하겠다 판결을 해 주잖아요. 적어도 이런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행정관청이 그런 법에 대해서 정확한 적용법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을 준다든가 재판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원천적으로 법적응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재판이 무효다라는 식의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소송에서는 엄격하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권이라고 해서 쌍방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미진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범위는 있는데 당초에 적용되었던 근거법조를 바꿔라라고 재판부에서 지휘하기에는 좀 그 범위를 넘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청주시도 적용법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별개의 처분사유 적용법조로 해서 새로이 처분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항소심에서 또 처분사유를 추가하신 부분이 소각로 증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사유에 동일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은 배적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이 이유로 새롭게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시니까 청주시가 오히려 재판부보다는 청주시가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전처럼 주민들께서 잘 안 참으십니다.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의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정도의 인력이나 법적인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는데 제가 알기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아마 직원으로 쓸 수 있다고 봐도 한 분 정도 있고 아마 외부에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을 할 때 일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민간 영역의 변호사들은 진짜 엄청난 보수를 받고 한두 건의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의 법률 자문 내지는 소송 담당자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는지가 한번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밍에 맞게 절차에 맞게 원칙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뒤에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했다. 우리가 사법의 판단을 맡긴다. 아마 기관장들이 가장 쉽게 대처하는 게 그러면 법정에 가야지 라는 걸로만 간다 그러면 수도 없는 소송을 치룰 겁니다.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각 부처마다 소송들이 수백 건씩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의 정부 승소율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졌어요.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상당의 행정청주시가 수동적으로 소송에 대응했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지금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청주시가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형태의 새로운 행정처분이 가능했었고 지속적인 추가 사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사실 기업도 어떻게 보면 역시 또 한 사람의 시민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지자체가 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론 맞서서 소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원론적인 역할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주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해 주는 게 행정기관이고 또 지자체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 쓰레기 문제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폐플라스틱 소각회에서 발전하는 SRF 발전소는 지금 다 저어 놓고서 지금 다 허가 취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이어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좋다, 여기 취소 이번에 승소 못했지만 만약에 취소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엄청난 쓰레기 문제를 과연 지자체나 정부가 대안이 있느냐 저는 그것까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소각장 허가 취소 그다음에 건축 취소 성공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청주시에는 청주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감내를 해요. 그런데 교통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18%의 소각 양이 청주에 몰린다는 거죠. 그런 정도면 청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각을 위한 것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할 정도의 규모만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고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흉내를 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청주시 인구가 얼만데 전국의 소각량의 18%를 처리합니까?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몰랐고 최근에 이슈화 되니까 사람들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소각장이 청주에 몰려 있는지 몰랐어요. 그거를 그동안에 시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고 감췄다는 거죠. 소각장 업체가 왔는데 기업을 유치했다고 솔직히 홍보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창공단에 갖다 놓고 중소기 유치했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소각장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허가를 취소하고 증서를 취소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저는 다시 묻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플랜 B는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A플랜이 잘못되거나 A플랜이 달성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보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책이라는 거는 그 다음 단계까지 일어날 문제들을 다 대비하고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인데 저는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만약 그것이 말씀하신 요지라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수소소각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청주시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수소소각장인 경우에는 그 소각량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내용물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감시원에서 다 감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소각장인 경우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 감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공영으로 정부가 처리하던 또 민간기업이 하던 간에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의 경우에는 주민감시체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환경부의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건 민간기업의 이익의 문제이고 민간기업의 공장 내부 사정의 문제니까 이건 주민이 타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리 결과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민감시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죠. 혹시 정변장님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청주시는 본권에 대해서 이미 상고를 했는데 이 상고심 결과가 이 과다소각 행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리딩 케이스로 오히려 이 환경청 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추가적인 사실조회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저희가 따로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자료라든지 전문가들의 기술 검토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대법원에서라도 마냥 지는 것만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충청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김영주 도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전국 15개 시도가 잇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충북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관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겁니다. 본,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사의 분신으로 불리는 정무부지사도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이시종 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4년 만에 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늦게나마 도입이 금물살을 타면서 청문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 막판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사가의 남용을 방지하는 거고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강제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13곳의 산하 기관장과 정무부지사의 임명권을 가진 충청북도 지사. 전국 17개의 광역 지자체 가운데 인사청문제를 도입하지 않은 건 충청북도와 세종시 단 두 곳뿐입니다. 이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충청북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 민주주의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견제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겠구나 그랬는데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있냐 하면 훌륭한 인사를 뽑는데 인사청문회가 기여를 한다는 측면이 약해 보이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진 교수님. 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가 너무 많다. 실제 이게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위 실국장들이라든가 과장 또는 지방 공공기관 장들을 임명할 때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먼저 역량평가라는 걸 통해서 해당 승진 예정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기본적인 공통적인 역량을 검증합니다. 이거는 외부의 민간기관이라든가 또는 인사혁신처에 맡겨서 이 역량을 검증을 해서 이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이 실국장을 임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탈락률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고 자치단체의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30%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무능으로 인해서 실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충청북대상 안 할까요? 이 문제는 인사권 행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위 권한이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섭받기 싫어한다는 인식이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량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인사검증을 하느냐. 지금 중앙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급들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직무수행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태라든가 도덕적 이런 걸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 건수가 무려 15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임명을 하는데도 인사청문회가 오면 언론사에서 엄청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주에서는 역량평가도 안 하고 인사검증도 안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만 하면 이 사람의 인사권은 누가 지게 되냐면 그냥 기자가 지게 됩니다. 기자가 하고 싶은 대로 검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냐면 인사청문회가 의미를 가져라면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되고 그 검증의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A 기관장 임명할 때는 이것만 검증하고 B 기관장 임명할 때는 또 이 문제만 검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인사검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의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덜컥 도입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인기 투표 내지는 신상 까발리기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려면 일단 그 이전에 충청북도가 중심이 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또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량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인사검증 제도를 마련해서 그걸 실시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대의민주주의나 시민의 알권리 부분에서 당연히 인사청문회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직 법적 도입이 없다고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도덕성과 업무 전문성을 나눠서 공개한다든지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보완책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입 자체는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17개 광약자치단체 중에 충북하고 세종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 충청부터 그동안에 안 했던, 못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그런 선결과제조차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결과제가 안 된 측면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간섭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아까 도덕성 검증이든 능력 검증이든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A 기관장을 검증할 때는 침소 봉대가 되고 B 기관장을 검증할 때는 거론조차도 안 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할 때는 이미 충청북도가 미리 검증의 요소라든가 검증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7대 불가 사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가지고도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A라는 후보자에게는 정당의 정략적 공격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공격을 받고 또 B라는 사람은 별로 문제를 안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잘못하면 정당 간의 정쟁 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도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과연 면책 특권도 없이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데 막 그냥 대우고 얘기를 해서 청문회의 본지가 흐러질 수도 있다. 청문회가 영어로 히어링 아닙니까? 듣는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문회 보면 아시죠? 국회의원은 그냥 후보자 코너로 막 짱 보러 놓고 30분까지는 아닙니다. 한 5분 설교한 다음에 답변하려고 하면 됐고 다음 질문 들어야 되는데 과연 정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국회 계류 중인 법이 개정이 돼야 움직이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인데요. 향후에 충청북도 인사청문회 어떻게 흘러갈까요? 결국은 도입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도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도입이 될 건데 저는 걱정하는 게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북에서는 인사 검증의 장치도 없고요. 그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갖다 놓고 청문회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의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실제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 적합한지 직무 능력을 검증해야 되고 그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서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항목 있잖아요. 도덕성이라는 잣대를 얘기할 때도 자, 재산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도덕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또 지난번에 헌법재판까지 문제가 됐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논을 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판사가 주식을 했다. 이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검증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형식으로 청문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액구준 흰색량도 나올 수 있고 또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급차 두 대가 잇따라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23살 윤모 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과 사설 구급대원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윤 씨는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길 여러 차례 1년 전부터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던 윤 씨는 돌연 흉기를 휘둘러 미처 막을 틈도 없었습니다. 태이저군을 맞고서야 난동은 끝났고 경찰은 안정을 위해 윤 씨를 입원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조현병 환자의 난동에 관한 뉴스인데요. 제가 좀 넓게 생각하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난동 이것들이 요즘 꽤 뉴스로 나왔습니다. 화재 사건, 큰 화재 사건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은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조현병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하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전과자처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죠. 전과자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적으로 인정된 범죄 경력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병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적장애인을 등록하잖아요. 이 지적장애인을 등록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지적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사기꾼들에게 표적이 된다든가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병력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것을 등록제로 해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피해가 좀 있다고 해서 모든 정신병력 환자를 잠재적 범죄 혐의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신병에 대해서는 이상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가 안 된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좀 있고 또 그걸 감춥니다. 가족 중에 자녀가 그런 교연병 증세가 있으면 그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많은 전문의들은 얘기하기를 뇌 이상으로 환각, 망상,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는 거고 유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찍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도리어 방치를 해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발병에서 사고를 낸 사람들 보면 막 2, 30년 정도가 치료를 받다가 말다가 받다가 말다가 입원하다 말다가 하니까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평생에 조현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1%나 된다는 거예요. 1%나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관리되는 거는 그 반의 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불행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등록하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치료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해주면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한다? 이거는 인권침해죠. 인권침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지적장애인 문제를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 더 정부가 지적장애인에서 어느 정도 생계보장이라든가 엄청난 형태의 혜택을 주면서 등록했으면 의미가 있는데 등록만 해놓고 별로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현병 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일부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증상에 어느 정도까지가 낙인이 대상이 돼야 될지도 확실치 않고 더구나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현병이 증상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는 기사 중에는 사실상 조현병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현병이라고 보다는 약간 ADH 정도이라든가 조금 다혈질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다 등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보면 이 병을 가지고 사회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좀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닌가. 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방하겠다고 모든 관리를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충주시가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협의체를 지자체, 경찰, 소방, 전문병원, 전문가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 데리러 갔다가 다쳤죠. 그때 만약의 경우에 소방관이나 경찰관한테 이 양반은 중증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면 아마 방검복을 입었거나 아니면 접근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의 몫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가진 자, 그들이 아니고요. 약자들의 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현병 환자가 어떤 식으로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혼자 나와서 외롭고 게임하면서 계속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불황자라든가 정신병자들을 격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짜 격리 수용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중증이 아니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 수준인지 사실상 조현병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판단을 누가 할 거냐. 누가 합니까? 정신의학자죠. 정신의학자죠. 정신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협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교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 옛날에 삼청교육들을 했더니 자기한테 원한 진 사람, 멀쩡한 사람 삼청교육들을 집어넣던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격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가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격리 치료,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제가 격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격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도 모든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이들을 관리 등록해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분이 망상이 있어서 폭력적인 태양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 위험성은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의학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일선에서 있어봐도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우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신 감정을 신청하는 것조차 드물었고 판사님들도 그런 걸 한다고 이런 취지였다면 요즘에는 1년에 제가 정신 감정을 신청하는 건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고 흉악한 사례들만 TV로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손괴 절도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폭행 범죄는 정말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문제가 되니 정부가 나서서 이 미등록자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 또는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잘 선별해서 좀 일반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비전문가이지만 범죄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댓글 관련해서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조현병 치료에 대해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게 사법 입원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입원에 대한 판단을 법률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판사가 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댓글에서 진주 방화범 실명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건 좀 아닌 듯 이런 우습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뉴스 분석으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뉴스들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풀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